안녕하세요 똘이사랑입니다 오늘은 8월 14일 모란장입니다 8월 14일 모란장 청와농원에 오늘 제가 나왔는데요 비도 많이 오고 너무 비 피해들을 많이 보셔서 고통받으시는 분들 많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모란장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안올라 그러다가 보니까 날이 좋게 되었길래 오늘 모란장에 나왔는데요 오늘 청와농원에서 영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500원짜리서부터 보실게요 이 아이는 여기 있는 아이들은 500원 합니다 500원 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합식하기 좋은 아이들이죠 이렇게 입꼬지 해가지고 한 아이들이라 거의 이렇게 군생으로 많이 나왔어요 이런 아이들은 마디바 군생인데요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입꼬지 해서 이렇게 한 아이들은 합식하기 좋은 아이들이죠 이렇게 바이설 종류들도 있고요 이런 아이들도 아주 입꼬지 해서 요만큼 기르려면 굉장히 세월이 많이 가는 아이들이죠 이런 도태랑 아이들도 이렇게 이런 아이들도 바이설 종류입니다 이런 아이도 있고요 올팩 같은 아이들도 이렇게 입꼬지가 잘 되나 봐요 올팩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마디바는 제법 크네요 이런 아이들은 500원짜리 합식하기 좋은 아이들입니다 네 여기 있는 아이들은 한 개에 있는 천원 이렇게 선인장 종류 이런 아이들도 다 천원하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이쪽의 아이들은 천원이요 이런 아이들은 티피 티피 이런 아이들도 천원합니다 흑 토이 이런 아이들도 있네요 이런 아이도 이렇게 매력적으로 이렇게 기르면 이것도 굉장히 예뻐요 이런 아이도 온슬로우 온슬로우 이렇게 군생으로 된 아이들도 있네요 이런 아이들은 천원씩 합니다 네 여기 있는 아이들은 연봉 연봉도 있고요 또 집시 집시 같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여기 큐빅 프러스티 큐빅 프러스티 이런 아이들도 굉장히 좋죠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콩란 이런 콩란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여기 여기 진주 목걸이 이런 아이들도 아주 밥이 좋죠 이렇게 밥이 좋은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지금 아침 읽는 시간이라 이름이 없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러블리 로즈 이런 아이들도 1개에 1,000원 합니다 이런 러블리 로즈도 1,000원씩 네 이제 이쪽서부터 하면 1개에는 2,000원 2개에는 3,000원 한 아이들입니다 1개에는 2,000원 2개에는 3,000원 백봉이 굉장히 좋아요 백봉이 오늘 아주 큰 실합니다 이렇게 백봉 이렇게 백봉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수련 수련도 굉장히 예쁜 애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취설송 취설송 금 같아요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들었어요 취설송 이런 아이도 있고요 이 아이는 마륨힐이라고 써있네요 마륨힐 이런 아이도 이렇게 색감도 빠지지 않고 굉장히 예쁘죠 이 아이는 로라 로라 이 아이가 아주 모양이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로라 이런 아이도 있고요 여기 아마빌레 같은 아이도 있네요 이렇게 네 미니고사홍 미니고사홍 이런 아이도 묵어서 물들면 굉장히 예쁘죠 미니고사홍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네 오늘 파랑새가 굉장히 튼실한 아이들이 나와 있어요 파랑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파랑새가 집에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 파랑새는 굉장히 아주 튼실하고 예쁩니다 이런 애도 나와 있고요 이 아이는 핑크팁스 핑크팁스 아주 모양이 굉장히 예쁘죠 핑크팁스 이 아이도 합식해서 기르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핑크팁스 이런 아이도 있고요 이 아이는 호주불서부 호주불서부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아주 파분이 넘치도록 굉장히 좋습니다 호주불서부 이렇게 예쁜 아이도 있고요 이 아이는 멀로 멀로 이런 아이도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멀로 이런 아이도 있고요 네 이 아이는 황홀한 연꽃이 이렇게 다 군생으로 생겼어요 황홀한 연꽃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아무르파티 아무르파티가 한때는 몸값 좀 나갔던 아이죠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마디바 군생으로 된 아이들도 있어요 네 여기 오늘은 누브라 창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누브라 이런 아이도 나와 있고요 왁스 오늘 왁스가 굉장히 이렇게 좋은 애들이 나와 있습니다 왁스 이런 아이도 나와 있고요 네 여기 속리엄 창이 아주 굉장히 물이 예쁘게 들은 아이들이 나와 있어요 속리엄 색감 이쁘죠 이런 아이도 나와 있고요 또 아메스트로 아메스트로도 이렇게 분이 10cm 분인 것 같은데 이 분에 이렇게 들어있는 아이도 나와 있고요 이렇게 철화 종류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네 한때는 몸값이 고했던 한엽 제이드스타 한엽 제이드스타 이런 아이도 굉장히 좋은 애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분갈이 영상 할 때 이 제이드스타 금방 아주 예쁘게 자라더라고요 제이드스타 이런 아이도 나와 있고요 마디바 마디바 이런 아이도 아주 오늘 튼실한 아이들이 나와 있습니다 마디바도 가격이 많이 내렸죠 괴마옥 괴마옥 이런 아이도 예쁜 애들 있고요 살구미인금 살구미인금 이런 애도 나와 있습니다 원종 방울복랑금 이런 아이도 나와 있습니다 원종 방울복랑금 이 아이들도 가격이 많이 싸졌죠 이렇게 커다란 분애들은 이런 아이들도 예쁜 애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백봉도 군생으로 된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누브라 군생으로 된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보카도 크림 이렇게 아보카도 크림도 아주 튼실한 애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보카도 크림도 나와 있고요 이렇게 황홀한 연꽃이 굉장히 좋죠 이렇게 황홀한 연꽃도 굉장히 좋은 애들이 나와 있고요 이 아이는 도테랑 도테랑 이런 아이도 나와 있습니다 까라솔이 굉장히 오늘 물이 예쁘게 들었죠 까라솔 이런 아이도 나와 있고요 부용 부용 부용도 이제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부용 우주목 우주목도 나와 있고요 이렇게 1번 염자가 한 5포트 정도 나와 있네요 1번 염자 이렇게 프리티 같은 애들도 나와 있고요 이 아이는 양진 양진 아주 튼실합니다 양진 빨갛게 물드는 아이죠 양진도 나와 있고요 이 아이는 루페스트리 같은데요 이름이 확실하지 않네요 저는 집에서 기르고 있는데 루페스트리인가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이 아이도 아주 자구도 잘 치고 까라솔처럼 꼬집게 해주면 자구가 많이 나오는 아이예요 이렇게 썬로즈 썬로즈 이런 아이도 나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샴페인 샴페인이 예쁘게 물들었죠 이런 아이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영양제 또 뭐 충 죽이는 약 이렇게 알비료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목향 목향이라고 하는 단엽식물이고요 이 아이는 오렌지 자스민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가 굉장히 향기가 좋은 아이죠 이렇게 꽃이 예쁘게 폈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는 호야 호야 이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꽃기린 꽃기린 색감이 예쁘죠 꽃기린 참 키우기 쉬운 아이예요 이렇게 꽃기린 이런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야생화 종류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8월 14일 모란장 청와농원에서 영상 한번 찍어봤는데요 오늘 이제 날도 개고 비도 안 오는 것 같으니까 연휴도 연휴를 맞이해서 장에 나오시면 한 번씩 들리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똘이 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